나한테 악플 다는 애들 싸우 못하지 현실에서 말도 못하지 왓권도 존아봤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맘에 드는 구석이 없지 지현실에 불만이 많으니까 악플로 풀지 까일만한 애는 진짜 까이는 게 맞지 근데 난 까일 짓 1도 아닌데 너희들이 까는 거 맞지 그러니까 니들은 인생 패배자니까 야 뒤질 때까지 그렇게 살면 돼 네 부모 앞에서도 갔어 그래 네 부모 네 지옥 가서도 그렇게 행동하면 돼 불타면서 몸이 차는 걸 느끼면서 그때도 악플을 써 유튜브를 켜었어 인스타 인스타를 켜었어 틱톡을 켜었어 패배자들이 바라가는 꼴이 너무 웃겨 간심받으려고 어떻게든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랐으니 나도 없는 개새끼 지능이 다른 개새끼 저는 아 새끼 넌 병신 취급도 역이 없지 너한테 병신이란 단어는 매우 안 어울려 너무 가분해? 너무 가분해? 널 담을 단어로선 하나도 이 세상에 없어? 오가서가 말을 뱉어도 너를 태변하지 못해 너한테 똥내가 나는 거 넌 똥내도 아니야 또 넌 너한테 가분해? 똥 냄새도 가분해 인생 패배자들이 멍멍멍멍멍 지져 형 피가고 싶은 네 애미 주소를 불러? 이미 죽었지 이미 죽었지 싸움도 못하는 게 깡은 있겠냐? 만약에 주소를 불러도 찾아가면 굽신굽신 거리는 게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리는 게 바로 너의 현실 오? 쫄았니? 어 쫓는 게 당연해 왜냐면 가진 게 없거든 왜냐면 찐따새끼거든 개평신새끼거든 어어 decor 너bak 공 activities 많이 Quincy things